조선일보가 드디어 이런 타이틀로 기사를 냈네요. 게임 체인저라던 코로나 치료제, 게임도 뛰지도 못했다.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했습니다. 녹십자 종군당 효과 입증 못해 허가 못 받아 주가 급락. 녹십자 종군당이야.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그럴만 하죠. 그런데 왜 여기에 같이 셀트리온을 넣죠? 참 이해가 안됩니다. 거품 빠지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 조회에서 셀트리온 녹십자 종군당 심풍제약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는 셀트리온 주주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가당캐는 한 기사입니까? 코로나로 치솔순주가 거품 빠져. 지난해 코로나가 창궐하자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우우죽순 생겨났다. 종군당 대형제약, 지시녹십자 등 대형제약사 뿐 아니라 중소제약바이오회사 등 10여 곳이 뛰어들었다. 셀트리온은 항체치료제, 녹십자는 혈장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셀트리온은 항체치료제를 개발 완료했죠. 조건부 승인까지 났는데 나머지 회사는 기존 약물의 코로나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약물 재창출을 진행해왔다. 이들이 신약개발 착수, 동물실험에서 뛰어난 효과, 임상시험 돌입 같은 자료를 발표할 때마다 주가는 상한가를 쳤다. 하지만 1년화가 지난 지금 뚜렷한 성과를 낸 회사는 없다. 셀트리온만 지난 2월 조건부 허가를 받았을 뿐 대부분의 회사가 아직 임상을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은 2월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3천명 이상의 환자한테 투여가 돼서 효과를 보고 있는 약인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묶어서 도매금으로 넘기는지 참 이해가 안됩니다. 이러면서 백신 관련 주도 산넘어산 하면서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한 회사들과 주가가 같은 괴를 이룰거라고 이렇게 기사에 썼네요. 조선일보 유지한 기자님, 참 셀트리온 주주로서 많이 속상합니다. 오늘 날씨도 비도 오고 번개도 치고 하는데 속상하네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